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는 동구 수정산 가족체육공원 밑에 입니다 동구 수정산 가족체육공원 밑에 있는 버스정류장 인데요 수정산 가족체육공원 입니다 이게 입구입니다 예 거기 게시판 입니다 예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주머니에 촬영한지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몇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두달 사이로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산으로 많이 댕기다 보니까 이까지 틈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산이 안가고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정산 가족체육공원 밑에 망량로 도로변 입니다 수정산 가족체육공원 부정 에서 datas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이것으로서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같은 면물이 여기만 있는게 몇군데 붙였을거에요. 여기 지금 햇빛이 바로 빛이갖고 앞에 아크릴이 오게 되어서 뿌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